한 커플이 결혼식 중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멀리 보니까 누구더라?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는데. 오바마 대통령이었던 거죠. 그래서 곧장 신부 화장을 봤다 말고 바로 골프장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같으면 봤다고 해서 그 경험원이 바로 또 들여보내주거나 사진을 찍게 해주지 않을 텐데 미국은 참 대단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와서 축하를 해달라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불러주고 덕담을 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아주 두 부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. 골프를 좋아하는 거 이건 전 세계가 다 알죠. 그렇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. 슈가 때 골프도 많이 치고 1년 동안 골프 치는 날짜를 해서야 하려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데 하여튼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이니까 저런 깜짝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도 보시죠. 뉴욕에서 열린 세계의 만화 축제인데요. 저게 이제 많이 보셨죠? 헐크버스터라고요. 영화 어벤져스2에서 보셨을 겁니다. 저 헐크버스터는 초록색 괴물 있잖아요. 헐크. 그 헐크를 두둑에 잡을 때만 괴물로 변신했을 때 개를 때려잡을 때만 변신하는 그 헐크예요. 어벤져스2에 나오지 않았어요? 네 그렇습니다. 어벤져스2에 나왔습니다. 눈에서 레이저도 쏘고요. 저게 실제는 아니고 저게 이제 입는 데만 3미터 높이거든요. 저 수트를 입는 데만 20분이 걸리고 저거를 만드는 데에 저 작가가 저 옷을 수트를 만드는 데만 무려 2년 동안 1,600시간이 걸렸어요. 아 그래요? 저걸 만들어서 직접 만화 축제에 출품을 했고 일반 시민들이 입어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. 왜 그랬대요? 본인이 워낙 그걸 좋아한다. 어벤져스2나 헐크버스터를 좋아해서 개인적인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2년에 걸친 숫작업의 끝에 저 헐크버스터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. 진짜 실제 같아요. 보면 저도 아이언맨 시리즈 상당히 좋아하는데 영화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. 렌틀리나 고급 전용기를 빌려주지 말고 저거를 어린이날 때 빌려주면 많은 아빠들이 한테 입혀주고 사진을 찍어줄 것 같습니다. 좀 하나 만들어 보시죠. 빌려오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영상까지 확인을 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